오븐톤은 지금 연구 중 아니 시간이 9시 5분이군 시간이 너무 빨라 시간은 왜 빠른 거지?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군 저기요? 네? 그런 시간 연구가 말고 용을 다루는 자 용기사가 되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? 제가 에반이에요? 네 제가 드래곤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래곤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드래곤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래곤 마스터로 전직하시겠습니까? 아 오케이! 드래곤 좋지 에반 좋지 전직에 성공하셨습니다 전직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운터는 내니어랜드 왜 전직에 성공하는거야? 이제부터 운터는 드래곤 마스터입니다 전 드래곤 마스터군요 전직 뭐야? 내가 드래곤이 되는 겁니까? 아니 드래곤이 아니 드래곤 마스터는 드래곤을 다루는 거지 내가 드래곤이 되는 게 아닌데요 아 왜 드래곤이 드래곤이니까 드래곤 마스터가 되는 거지 왜 드래곤이 되는 거야 드래곤 브레스인데 그거 드래곤 브레스야 이거? 왜 이렇게 멋없냐? 저기요 드래곤 브레스는 입으로 발사하는 거지 뒤통수로 발사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거 왜 뒤통수로 나가? 뭔가 내가 설정... 여기는 구멍이 없는데요? 예? 운터 드래곤 마스터 와... 오... 저 이거 데미지 몇입니까? 네? 이거요? 어... 없어요 그냥... 그냥 멋이지... 오 이게 바로 그 파이어 토네이도! 그럼 이게 능력이 뭐예요? 그냥 뒤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? 공격은? 공격수단... 드래곤 브레스! 드래곤 브레스! 드래곤 브레스! 드래곤 브레스! 드래곤 브레스! 예! 멋있어 보니까 멋있긴 하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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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! 오! 드래곤은 멋있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? 아 왜 드래곤 멋있잖아 왜? 능력이 다입니까? 내가 만든 게 그거 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제가 능력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이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오늘은 드래곤 브레스를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에는 뭐 만들어 드릴까요? 정광석화요 정광석화! 왜 좋잖아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추가해 드릴게요 드래곤 마스터! 아이씨!